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철저히 막도록 법적으로 강한 조치를 그리고 간첨노릇하는 유학생들, 조선족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도 깊숙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소문도 무성하던데 정부는 조속히 중국인 부동산 구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강력 제재해야 하고 대출금지 및 세금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된 북대상 조약기구 나토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초대밥 빅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일본이 발각 뒤집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긴급으로 한국에 상상도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의 지각변동이 생긴 곳인데요. 한국은 초대밥 나고 중국과 일본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좌절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오늘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진자 이유가 밝혀지면서 중국과 일본이 발각 뒤집혔는데요. 나토 당국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처음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사이버방위, 비확산,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다 앞으로 한국과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의 물밑작업으로 1에서 2년 사이에 동유럽이 모두 공산화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큰 위험을 느껴 세운 국제연합입니다. 처음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현재 러시아는 이미 땅덩어리만 큰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지닌 중국은 무력으로 홍콩을 전거한데요. 대만 침공을 시도하려 하고 있고 대만 다음에는 한반도까지 노리고 있다는 극비 문서가 최근 공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영해에서도 인공선을 세워 해양용토를 무력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비상식적인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 그쳤던 나토의 세력을 아시아로까지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을 나토의 아시아 리더국으로 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질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중국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이 다루기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 수입 금지 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산 반도체 소재나 원재료 수출 금지를 통해 한국의 경제를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데 한국이 나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주나토 한국대표부 개설에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며 경고하고 나섰고 왕헌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대서양에 속하지 않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각 중국의 경고에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미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모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나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신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아시아 리더국이 될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나토 회의에서 한국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심한 복수를 예고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라며 일본에 일관된 입장의 근거에 어떻게 쉽출할 것인지 생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국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절대 금액으로도 곧 한국이 71조 2천억 원으로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6%씩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작 1.3%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육군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전차는 한국이 2,300대로 일본보다 3배 이상 많고 장갑차도 4배 더 많습니다. 심지어 헬귀도 180대 이상 더 많은데요.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유일하게 앞서있는 분야가 바로 공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첨단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공군 전력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군은 미국의 F-35 셀스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배구대를 2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원에 사들였습니다. 한 대당 2,900억 원을 준 셈이네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은 한 대당 판매가격이 700억 원 일본이 구매한 미국산 F-35 한 대를 살 돈으로 한국의 KF-21을 무려 4대나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훨씬 더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습니다. CNN은 한국의 KF-21이 미국의 F-35를 대체할 것이라며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했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라크가 미국산 F-35 전투기 대신 한국의 KF-21을 살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가 노우 제트기를 대체하고 연공을 초기하고 방화할 능력을 보강하기 한국산 KF-21을 사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국의 KF-21 엔진 점화가 첫 공개되는 흰색의 영롱한 불꽃이 강하게 솟아나오며 성공적으로 점화를 마치자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첨단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한참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앞마당이라 불렸던 동남아에서는 현재 K-POP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핵심국들은 한국산 무기들로 자국 군대를 도배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강 국가 압도적인 1위가 한국이 되었는데요. 추락하고 있는 일본 대신 이렇게 신흥 최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을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 국가로 미국이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이미 한국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이 몰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중국 내 17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88.1%가 기업 경영의 피해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7.4%에 달했는데요. 이 중에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31.4% 육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공세 정책으로 받은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준인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만 유난히도 강력한 이동 제한뿐만 아니다. 심지어 영업과 마케팅 활동까지 제한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여전히 한국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8세 중국인마저 한국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한국인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로 계약한 집의 주인이 8세 중국 어린이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중국인이 지난해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약 7천여 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중국인들은 자신의 8살짜리 자식들을 동원해 한국에서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월세를 받아 챙겨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채 중국으로 돈을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중국인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국 에서 집을 샀 뒤 한국에서 임대 수익을 올려 중국으로 돈을 가져가는 형식이 있네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 게요. 시청자 의견입니다. 중국놈들이 사들인 땅과 아파트를 모조리 수거 해야 한다. 저놈들한테는 땅 한평 아파트 한채도 팔면 안된다. 우리나라가 제일 견제해야 할 나라는 중국. 중국의 근성 은근히 뒤통수 잘 치는 근성과에 붙어 으르고 깜치고 약보는 구약한 데가 있죠. 절대 경계. 중국에 있는 우리 겸 모두 철수 합시다. 그곳에서 고통 받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시어서 청년 실업인을 구제해주세요. 중국이 한국에서 꼼수로 부동산으로 전국 땅값 쏠리고 팔아서 중국으로 돈 배돌리는 거 아직도 모른다는 정부 안탄스럽다. 중국아가 제 의견을 공연하고 prostituting 부동산,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로포로 전국을 기회했습니다. 중국에서 시간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화제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산책을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파스텍이 2배쪽으로 인식입니다. 중국이 gates에게는 나은 비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은 산책을 위치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의 방금을 받는 등장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